안녕하세요. 강제상인 삼흥 연구소장 송정환입니다. 저희 강제상인 홍삼은 증삼 후에 이렇게 가을 햇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건조기가 아닌 정기건조기가 아닌 가을 햇볕에 자연적으로 말려서 향과 함량 진세노사이드가 타사보다 얼등히 높은 우수한 품질의 홍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상의 제조 방법으로 이용한 저희 강제상인 홍삼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도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강제상인만의 고유한 품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인삼점골드입니다. 저희 홍삼진골드S 제품은 기존에 쓴맛을 보강한 꿀을 함유한 섭취하기 쉬운 스틱형 제품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홍삼으로 거듭나길 약속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홍삼을 전해ido 고유한 섭취하기 쉬운 스틱형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